솔직하게 쌉니다. 진짜 싸고 웬만하면 온라인 최저가 거의 100이면 99.999는 건강관리의 핵심은 올바른 영양제 섭취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걸 도와줄 기업이 바로 오늘 함께한 와이즈 실렉션인 것 같습니다. 퓨처스랩 쇼핑에 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따끈따끈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 함께할 쇼호스트 저는 박서라고요. 저는 와이즈 실렉션의 대표인 남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이즈 실렉션 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지 궁금하시죠? 한번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와이즈 실렉션은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자가진단으로 파악을 해서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 및 판매해주는 건강비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소비자에게 최적의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판매해서 상담 관리해주는 그러한 온라인 약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비밀이라는 사이트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건강비밀 치시면 건강비밀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자가진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여기서 연령이랑 성별 이런 것들을 생년월일이나 성별부터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건강비밀입니다. 들어오시면 보니까 자가진단할 때 걱정되는 건강 항목을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댓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스트레스요, 피로요, 피부요, 콜레스테롤도요. 난리가 났는데 오케이 그중에 제가 세 가지 한번 선택해볼게요. 스트레스요, 피로요, 피부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요. 각각의 선택하신 내용에 대한 해당이 되는 것들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머어머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한 상태예요. 이런 거. 피부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어요. 이런 거 선택하고 생활습관부터 식습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또 이렇게 질문에 넣어주셨네요. 왜냐하면 자가진단을 통해서 파악되는 니즈도 있지만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나도 모르게 좀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의약품이랑 충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하면 끝인가요? 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내가 어떠한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러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추천받았는지에 대한 내역을 보내드리고 언제 어디서든 약간의 장바구니 개념처럼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이메일로 진단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이런 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렬한 그 성화에 힘입어서 스트레스와 피부 이런 거를 골라봤는데요. 저한테 딱 세 가지 영양제가 추천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추천만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영양제가 필요한 건지까지도 설명을 해주면서 쭉쭉쭉쭉 내려보니까 어머, 이게 뭐예요? 어떠한, 그러니까 섭취, 추천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있는 음식을 실제로 구매를 하셔서 드셔야지만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추천, 판매, 사고관리까지 다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아까 온라인 약품 모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바로 추천 제품 구매하기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구매하시면은. 어, 구매해볼까요? 네. 지금 댓글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우와, 진짜 여기서 바로 진단받고 살 수 있는 건가? 너무 좋다. 싼가요? 저렴한가요? 비싼가요? 우리 대표님 솔직하게 한 번. 솔직하게 쌉니다. 진짜 싸고. 그게 어떻게 이제 싸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도 있지만 자가진단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굉장히 할인폭을 좀 크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온라인 최저가 거의 100이면 99.999는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영양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 구매를 하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늘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신경 쓴 또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개별 영양제에 대한 맞춤 영양제 섭취법, 복용법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런 종이를 이제 매번 들고 다니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섭취 구매하신 분들 배송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이제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개별 영양제에 대한 알림 스케줄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 영양제를 섭취한 것을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섭취 알림을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면은 이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마일리지를 꾸준히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개념으로 해서 1주, 2주 넘어가면서 그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여져서 다음에 이제 영양제 또 구매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우리 와이드 셀렉션의 앞으로의 행복, 비전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저희 비전은 일단 비전을 말씀드리면은 널리 소비자들의 건강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보험사나 대형 유통사 그리고 약국 등 기존의 헬스케어 플레이들과 연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말 좋은 지금보다 더 좋고 고도화된 건강기능식품 그리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한 헬스케어 플랫폼이 되는 것이 건강에 대해서 혹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다, 무조건 건강비밀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널리 소비자를 이롭게 한다. 거의 홍익인가? 마인드로 소비자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비전을 또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영양제와 소비자를 올바르게 이어주는 기업인 우리 와이드 셀렉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쇼호스트 박설화였고요. 네, 와이드 셀렉션의 남윤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